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여서 그거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한국사회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 선거범죄에 완전히 포획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피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강론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구신 지도부하고 이렇게 만남자리 행사에서 정치인의 발언이란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뭘 반성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반성하는지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반성하는지 그런 목적어 자체가 실종된 구렁이 담넘어가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을 세게 두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뭘 반성한다는 건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2기 체제 국민의힘 당 사역과 오찬 주 1회 고의 당정회의 건의 수용 윤석열 반성 첫 은금 변화 필요성 시사 김한길 윤석열의 탈이념 실용어 조언했다 이렇게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유공조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 뭘 반성하고 싶은데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지변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할 수는 안 된다. 주요 민생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 민생을 잘하기 위해서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까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너무나 거칠고 과감해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묶여가 있든지 아니면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동안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채용 비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탓질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완전히 깨부시는 부정선거 문제는 일체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깨끗이 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뱉은 첫 일성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좀 협조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제 그 선거 부정을 주도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책이 잡힐 필요가 없는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조선 중앙 동화나 이런 거가 그리고 쓸데없는 칼럼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오늘도 동화일보 보니까 어제는 김순덕 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외부 칼럼입니다만 저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무 교수가 내년 총선 2030 부동천 표심이 승리를 가늠한다.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 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거죠. 채우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여당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마 덮을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보궐선거 진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절대 손으로 안 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래서 제가 입에서 가끔 가다가 30년 한 정치검사지요. 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내심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저렇게 강 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우선 정치검사니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이번 그런 강서 보궐선거는 너무 심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앞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렬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 부정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저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품성을 미뤄볼 때 일찍부터 고개를 제가 갸우뚱 해왔지만 이번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론을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